왜 그런 곳 있잖아 모든 시간이 살아 숨쉬는 가는 곳마다 그림이 되고 스치는 것조차 음악이 되고 만나는 것마다 영화가 되는 그렇게 걸음걸음 작품이 되는 이곳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 체코 이번 여행엔 어떤 이야기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해도 좋아 여기는 젊고 사랑스러운 도시 푸르노 하이 하아 귀여워 하이 무슨 Jahrh comport 기념 conserv 오 하아 맛있겠다 사진 찍어야지 사진 여기 양배추가 굉장히 유명하다던데 당근 안녕 경건해지는 느낌이네 우아 불음 실내가 다 보이네 이건 또 찍어야지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여기는 보헤미아의 진주, 체스키 크롬로프 나 매일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너무 예뻐 날씨가 너무 좋다 내려가서 보자 봐봐 와 진짜 동화 속에 온 주인공 같아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가 포토 스팟이네 인증샷 찍어야지 공개 그리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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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펑! 오! 저기 또 있다! 오! 무서워! 잘! 우와! 너무 귀여워! 어머! 귀여워! 우와! 티라미수, 바닐라 떼꾸이 디자인식 그림 같은 풍경 동화 같은 산책 마법 같은 일상 이 감동은 눈에만 담기 아까우니까 지층 인생의 이런 낭만 한번쯤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책 보러 오세요